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합시다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삿속에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안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를 나가시는디 자 저기 뭐야 아니리도 다 음조가 있죠 저기 뭐야 그냥 자유분방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다 내려오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 저기를 절차대로 해야 돼요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삿속에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뜻밖의 삿속에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오신 가 시작 점잖오신 도련님이 태도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일을 생각하니 아님 벙벙 흉중히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갈까 다려갈까 하서런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오니 부모님이 꾸준히 저를 두고가자오니 그 머거운 그 처사에 응당차 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그 고춘향 문천을 걸을 당도하니 그 때여 향단이 요염성성 파괴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 오시니깐 천혜는 오실려면 밤밑에 해리성과 보내 들어 기침소리 오시라 안주를 알겄더니 오날은 오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깐 그때여 주냥 모친 도련님 들이려고 반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지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로 시니깐 남도 삶아의 길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다 지 못 보아하니 요새 사토자재가 경제문만 되면 태질사의 내가 걱정하지 한분 대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주냥이 널 도련님 뭘 드리려고 끝 낭에 술을 놓다 단수로 지방이 어여 상 그둑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거는 말이 수세기 만면 언니 이게 웬일이여 편지길 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어 어디서 손님 왔어 발석에 와 이러시오 산독해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돼집에 다니시겠나 해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받으금 보여 정신이 혼미던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 손을 넣고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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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 물로 따지면 내 몰랐어 내 몰랐어 토련님 속 내 몰랐어 토련님은 양반이여 주장 전은 천인이라 장관 찾아 모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때려 하고 싫은디 속 모르는 기계집은 늦게 오네 편지 없네 짝사랑 외질이 흘리고 오직 보기가 싫어 없소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싫어 어허헌 얼굴 더 보아도 평대나니 나는 걷는 방 어먼 지구에 빠지니 아득 뚜뚝 일어서며 도련님 기가 막혀 가는 춘향을 부여잡고 개앉거라 개앉거라 ese Antrag 기가 미리 서명을 지르기로 내가 미쳐 말을 못 포겼다 소모 Hmm 모르 minist 말은 말은 말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에 잠속이오 꿈속이오 말하라고 말하로 감싸오려 못살받소 예, 준향아 사토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하이고 도련님들에게는 경사나 속으리요 얼채인자 내아로서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안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총부라 거였으니 천리 말리라도 도련님을 따로 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안에 들어간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척하였다는 말이 원근의 낭자 허면 사당창 내도 묻어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도련으로 죽는다 하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 마는 잠시 후 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준양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두루락 두루락 거여지며 이별 초두를 내는디 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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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황황! 싸다! 언니!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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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 미리 삼마디요 공동담이오 이별마디 웬마디 웬마디요 합작 허원님 말을 거고 하이! 작년 5월 타논나르 자 여기서 작년 5월 타논나르 하면 안 돼 타논나르 그렇게 하면 거기 저기가 안 살아 정년 5월 타논나르 여러분 한 번만 해야 그놈이 탁 살지 그거를 목을 두번 쳐 헤프게 쓰버리면 안 돼 아주 귀하게 아주 귀하게 좋은 목이고 그래야 효과를 딱 나는 거야 이게 이 준양이가 지금 울먹울먹 하는 거거든요 울먹울먹 하는 그거를 거기서 그렇게 해야 돼 작년 5월 타논나르 이렇게 하면 안 돼 타논나르 이렇게 해야 그 놈이 서름이 깊고 쫙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그렇게 저기 뭐야 아니 저기를 하지 말아 말하자면 애굴을 해서 애굴을 해서 김을 세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야 그게 효과적으로 그 저기가 살아 그 시김이 작년 5월 시작 작년 5월 타논나르 타논나르 소녀집을 찾아봐요 좋아 하이 도련님은 전 의지 안고 춘향 저는 춘향 저는 춘향 춘향 저는 여기 앉으며 안정여 무엇이라 말하였소 그러지 상대로 맹세오로 이루어 이루어 말로 증인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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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상정이 되도 떠내라 살지 말자 하이! 좋아요! 하이! 잘한다! 공연한 사람을 상상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게 그리오 하이! 강단아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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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 모친이 동경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상처머리 행자촌마 상처머리 행자촌마 보냥이 없이 나온다 보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모친이 나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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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쳐놓고 헛은 일 잃쳐놓고 헛은 일 잃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꽉 이렇게 야물없게 말아올려 상초머리 행자초마 호냥이 없이 나온다 호냥이 없이 나온다 그렇게 가비켜지 말고 호냥이 없이 호냥이 없이 나온다 호냥이 없이 나온다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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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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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오간 마루 섭쨉 올라 오간 마루 섭쨉 올라 오간 마루 섭쨉 올라 오란 마루 석쩍 올라 두 손, 두 손, 뼛 땅땅 하나, 둘, 두 손, 뼛 땅땅 허허, 별일 났네 허허, 별일 났네 춘향방 명창 앞에 춘향방 명창 앞에 밤 많이 올라서 밤 많이 올라서 귀를 태고 들으니 귀를 태고 들으니 청룡한 이별이로구나 청룡한 이별이로구나 춘향무침 기가 막혀 춘향무침 기가 막혀 오간 마루 석쩍 올라 오간 마루 석쩍 올라 두 손, 뼛 땅땅 하나, 둘, 두 손, 뼛 땅땅 허허, 별일 났네 허허, 별일 났네 그쵸 춘향무침이 나온다 춘향무침이 나온다 춘향무침이 나온다 해왈, 춘향무침이 나온다 헣iness, 뼛디데 헣 questo Reарnet 밀쳐놓고 밀쳐놓고 하듯 무 NEH 밀쳐놓고 하듯 닐 밀ovich 밀ي 쳐 밀쳐놓고 하듯 으 비슷üh remiss 어둠길 비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원양이 없이 나온다 원양이 없이 나온다 준양방 영창 앞에 준양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가만히 올라서 귀를 태고 들으니 청룡한 이별이 기로구나 준양무친 기가 막혀 오간 마루 섭쩍 올라 오간 마루 섭쩍 올라 오간 마루 섭쩍 올라 두 손 뼛 땅 땅 하나 둘 두 손 뼛 땅 땅 호호 별일 났네 호호 별일 났네 그렇죠 이것은 준양 엄마가 시방 표독 부리면서 나 우는 거요 우는 소리가 아니 나하고 저쪽으로 혜상께로 준양 엄마가 저것들 사랑사 붕괴로 이별 나오고 장난 아니네 왜 그걸 얘기를 안내를 못해 드렸구나 긴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지요 회장님하고 가까워야지 카톡을 올리면 이거 한번 더 불러주실거죠 당연하지 제가 오늘 좀 빨리 가야되셔서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진작 말해주지 급하셨구나 자기야 바빠? 급한 일이여? 아니요 상관측 가야될게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진작 말이야 얼른 하자 네 얼른 하십시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은 꼭 나고 죽고 그러더라 겨울을 잘 넘겨야되는데 겨울 다 지났는데 돌아가시고 말도 안 길게 하지마 거기다가 양념을 치고 그래 준양 모친이 다 온다 시작 준양 모친이 다 온다 준양 모친이 다 온다 준양 모친이 다 온다 준양 까지만 내려와 준양 모친이 다 온다 시작 준양 모친이 다 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밀쳐놓고 그런걸 잘해야지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원약이 없이 나온다 원약이 없이 나온다 원약이 없이 나온다 준양 방영창 앞에 준양 방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청룡한 이별이 기로구나 청룡한 이별이 기로구나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섭쩍 올라 어간 마루 섭쩍 올라 두 손 뼛 땅땅 두 손 뼛 땅땅 세 번째 박에서 두 손 뼛 땅땅 하나 둘 두 손 뼛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우리 집에가 별일 나 어허 별일 나 어허 별일 나 어허 별일 나 어허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우리 집에가 별일 나 한초상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세초상이 웬일이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얼른 가셔 우리는 한참 더 하려니까 우리는 한참 더 해왔으니까 오늘 모델 시간으로 오셨고 네 그래서 춘장가는 여기까지만 나갈 것인게 안심 먹고 얼른 가셔 흥타령을 흥타령 하나를 배울 것이야 근데 우리 회장님 아는 걸로 배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 회장님은 흥타령 많이 배웠어요 다닌 세월이 있는데 얼른 가셔 인사 같은 거 하지 말고 후딱 가버려도 돼 아무나 초대해도 돼요? 우리 회원들은 다 하지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응 다 자격이 있어 춘장 모친이 나온다 시작 춘장 모친이 나온다 춘장 모친이 나온다 춘장 모친이 나온다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하던 일 밀쳐놓고 분양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영장 앞에 춘향방영장 앞에 가마거니 올라서 가마거니 올라서 귀를 태고 들으니 귀를 태고 들으니 귀를 태고 여기를 대를 그렇게 해줘야 돼 귀를 태고 들으니 전혀한 이별이 길어오구나 전혀한 이별이 길어오구나 춘향무친 기가 막혀 춘향무친 기가 막혀 오갓마루 섭쩍 올라 오갓마루 섭쩍 올라 구손뼉 땅땅 하나, 둘 구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초상도 어려운 리 한초상도 어려운 리 새초상이 웬일이냐 새초상이 웬일이냐 춘향무친이 나온다 춘향무친이 나온다 춘향무친이 나온다 춘향무친이 나온다 하던일 밀쳐놓고 하던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상초머리 행자초마 모냥이 없이 나온다 모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방영창앞에 춘향방영창앞에 가마거니 올라서 가마거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명한 이별이 기로구나 정명한 이별이 기로구나 귀냥무친 기가 막혀 귀냥무친 기가 막혀 오간 마루 섭쩡 올라 오간 마루 섭쩡 올라 두 손 뼛 땅땅 하나 둘 두 손 뼛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한초상도 가려운디 한초상도 어려운디 세초상이 웬일이냐 세초상이 웬일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당장 여기서 결정을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내가 가서 들어갔고 와가지고 담줄이 자라고 하고 그 뒤 또 나가고 그래야지 상당히 즐거든요 근데 오늘 또 나간 분량이 꽤 돼요 다시 하나iren 또 이어서 그때 황쇼 접시 날씨 날씨 이럴 날씨 날씨 난 unf 날씨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